자 그럼 정리를 좀 하고 오케이 답살 하고 야 100% 안 비릴 거지? I'm trust me 너 비리면 진짜 그 짓말 하는 거 아니고 알지? 매실 넣지 말라고 해주세요 내 말 안 들어 아니야 형을 믿어줘 뭐야 저거 야 전 깜짝이야 충격이었다 전 진짜 충격이었다 반통을 넣었어요 아 처음 봤어요 아 기현 씨 반통을 넣었어요 괜히 건 생강, 마늘, 사구 먼저 알지 오케이 뭔지 알지 고춧가루 예스 일단 불을 붙이자 야 가스레인지가 이렇게 야 좋은 거였다니 불 붙었지? 어 붙었다 룩파이어 나 그러면은 내가 생선 손질해 올게 아 형 잘하죠 생선 손질 I'm trust me 아 생선 손질 잘하죠 우리 이거 우리의 일용할 양식 아 근데 저 생선 맛있어요? 은, 은어? 앞에 심하기를 붙여줘 심하게 은어? 야 심하게 맛있어 아 은어도 정말 맑은 모래에서만 나옵니다 은어가 은어가 또 제가 알기로는 수박 향이 난대요? 단, 단향 단향 수박 같은 아니 은어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요 저는 나도 우리가 살면서 형 은어를 언제 먹어봐 그러니까 너 이거 해보고 맞아? 아니 그럼 이거 뭐 이거 뭐 내장 이렇게 다 발라내고 그럼 그 밥이 양쪽이 살인 거예요? 그럼 아 진짜 얼음 같다 어? 뭐 얼음 같다고? 얼음 얼음 멋있어 오 긁어내야지 긁어내야지 오 예스 오 선수해요 잘해 못하는 게 없네 못하는 거 많아 많지 많지 영어 못하잖아 헤이, 트러스 미 왜? 형, 트러스드미라도 하지 말라고 해주세요 어, 맞아 이러다 트러스 안 먹겠다 안 먹어, 진짜 트러스 싫어 다 이런 거 다 그냥 빼줘 이게 은어가 비늘이 없더라고 없잖아 있는데? 있는데? 열람아? 이거 다 비늘 큰 바구지 나오는데요? 아니, 비늘 없는 비늘 없는 생선이 어딨어 비늘이 가득한데, 카레? 그쵸 헤이 롯게더 스카이 롯게더 스카이 뭐라고 좀 해주세요 그냥 그냥 이제 기운 안 뺄게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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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치 오버 생선 끝